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이걸 바로 캐치하는 말고! 거리 조절 정말 발 끝에 다 흘랑말랑 칼같은 거리 조절이었죠 네 모든 기술을 헛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었고 네 쉽지 않습니다 전어포구 서로 공방이 상당히 빠르구요 카운터기분 서로 11프렘 RQ에 훌륭한 포크렘 아 네 벽에서 먼저 아 줌만 빠져나옵니다 벽에 가다놓고 오늘 말고선수 약간 서력이 좀 보여요 하지만 잘 흘려지는 전어포구 벽아빠 무서워요 프리킹 히트 오오오오 서로 많은 심리사 카운터기 아 이게 이대로 끝납니다 실버로 데미지 상당하네 자 과연 슬라이딩을 로우선.. 그니까 말고선수가 많이 써요 호의력 먼저 많이 쓰고 있고 하단을 의식하고 있다는걸 간파한 전어포구 벽까지 가겠죠 스키미지 만들어주고요 아파요 니도 벽 콤보가 엄청 아파요 그렇죠 두팡 다음에 실버로 확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구요 슬라이딩 역시 슬라 싸움 슬라 싸움 슬라이딩 자 허여? 아 나는 강하지 않겠다? 허여? 과감하게 에너포로 판단 좋았죠 선수 네 먼저 다시 한번 슬라이딩 역시 또 실버테일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슬라이딩 그렇죠 자존심 있어요 누가 빠르냐 요것도 풍신류는 웨이브 무심이 있다면 그렇죠 슬라이딩 슬라 무심이 있거든 내가 제일 빨라 말고선수 썸버 잘 때려주고요 하지만 실수 다시 한번 슬라이딩 맡기면서 이렇게 되면 라운드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? 어려운 콤보 시로 했다가 하지만 또 끝납니다 바이널 라운드 1세트부터 옥곽이에요 아 치열합니다 지금 두 선수 앞선 경기력도 엄청났기 때문에 잠시만 슬브로우도 좋을까요? 하단 네 로아에 맞춰주고 야 슬버테일이 과연 세력 얼마나 깎을지 전어포구 선수 콤보력은 뭐 더 아프고 검증되어있고 슬라이딩 과연 어어 네 잘 빠져나오면 말고 슬라이딩 야 이게 두 선 캐릭이 다 슬라이딩이다 보니까 뭐 정신없습니다 와 이거 패턴인데 이렇게 되면 끝나죠 레이저 치트 시키면서 첫번째 세트 마이구 선수가 가져갑니다 마이구 선수 패턴이거든요 오른전선 가드시키고 기상 아 저기 패턴이었나요? 네 패턴이에요 아 과연 전어포구 선수 약간 한 끝 찾아졌어요 정말 먼저 콤보 때렸는데 마이구 선수의 과감한 패턴 적중하면서 1세트는 마이구 선수가 가져갔어요 그렇죠 두 선수의 슬라 싸움도 볼만했고 네 기스맵이 나왔네요 네 이 맵이 왜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저번 땜에서는 사실 위시마 맵하고 우왕 맵이 엄청나는데 근데 기스맵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상게 네 네 서로 안기만 해도 지금 무섭습니다 너가 비스탄스 예 여기서 공격 세 retrava 벽 하나 깨뜨리고 다시 뒤에 벽이 있어요 지금 맑오 선수는 좀 빠져나오는게 좋고 어려운 건길래 와 어려운 건길래 와 어려움을 저스트 기술을 써주면서 콤보 실제 슬라이딩 어 네 하단 슬라이딩 와 나는 당하지 않는다 네 10번째 터졌어요 저 가락 깨뜨리고 다시 뒤에 벽이 있어요 지금 말고 선수는 좀 빠져나오는게 좋아하고 어려운 공부인데? 저스트 기술 써주면서 슬라이딩 어 네 하단 슬라이딩 나는 당하지 않는다 이번 내 줄만 했는데 망가 냈습니다 어? 이거 뭐죠? 알 수 없는 상황? 컷킥을 왜 맞았죠? 서로? 알 수 없는 모습? 이거는 왜 벽에서 남아야죠? 와 이걸 이렇게 화려한 리쳐라 할말을 이렇게 만들 정도의 약간 네 하단 막아주고 네 이거 아꼈죠 바로 노려준 양발 했는데 앉아서 피해줍니다 횡신량발 다시 한번 적중 벽으로 가나요? 벽압박 할텐데 네 하단 와 이거를 여기서 커버 볼게요 여부를 심리 걸고? 하지만 앵글 스킨킥 실버니 한 대 더 맞고 레이지되는게 더 편할거에요 한 대 더 맞고 레이지되는게 더 편할거에요 한 대 긁히고 레이지되는게 더 편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회차로는 세 번째 대회인데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두번 우승을 마이구 선수가 하게 되는거에요 서로 우승컵을 우승을 향한 열망이 대단할거에요 그렇죠 마이구 선수도 지금 세 번의 대회를 다 참가해서 꾸준하게 참가해주시고 있고 전원 보고 선수도 두번정도 참가해주셨는데 두번 다 지금 양자 도쿵 tan 양자 도쿵 beim Q else rushing running however 연 hypon yo einen 와 완벽하게 되었잖아 오우 저 발차기 상당히 강하니까 상당히 아픈 벽홈이에요 로우가 네네 너무 세죠 카운터 노리고 패링 노려보는 말고 네 하단 잘 막아주고 사실 니차오랑 대 로우면 로우가 좀 유의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니차오랑 이제 오지마 변제를 좀 많이 하는 때문에 로우 양발이 좀 쉽기 때문에 저번에 하지만 오늘 워낙 잘해서 그런 점이 잘 안보일 정도 저는 보걸로는 유글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다르게 파이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양발을 질렀어요 과감하게 지금 양발을 아까 계속 실패하면서 요오를 역으로 당했는데 계속 양발을 쳐서 이번에는 히트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죠 하지만 또 스피킹을 과감히 눌러서 네 벽까지 몰아넣고 이러면 벽 아파요 아 이걸 숙여서 피하면서 사실 벽 벽 아파 슬라이딩 뻔했죠? 클레이트 끊어요 아 안 떴네 다단 와 여기서 썸머 클레이트가 안 떴어요 아 장발을 막아주면서 이번엔 손쉽게 말고 선수가 한 세트 가져옵니다 다시 연재하는게 지금 양발로 캐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그냥 붙어서 차라리 붙어서 조금 싸우는게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오늘의 결승전 4세트 4세트 미시마 빌딩 4세트로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변경없고 마이클 잭슨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단 하지만 딜레이 캐치 조금 아쉽고 어? 정오포호 선수 알고 선수는 흐름이 지금 좋아요 왔다갔다 잘하고있고 여유가 좀 느껴져요 정오포호 선수는 난전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공격을 조금 이어갑니다 딜레이 캐치 언더컷말고 하단 아 이거 커트 터지면 패턴이죠 오르노포와치 쭉 알게 네 벽까지 몰아넣고 아 죽을거야 오이 좀 따라주죠 하단 카운터가 안했다던데 피가 너무 없어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으로 오늘 재미를 많이 봤는데 원투를 안다서 때려주면서 마이클 선수가 라운드 하나를 가져가요 정오포호 선수가 급해질 필요는 없는데 자신있게 해야될 것 같은데 뒤로가면 질 것 같고 여기서 어퍼 다시 벽까지 몰아넣고 피니카 클레이트 너무 세죠 정말 아픕니다 네 슬라이딩까지 히트 하단 스파 네 다시 하단 다시 하단 하면서 하단까지 승기를 잡아가는 말고에요 전오포호 선수 결단을 내려야됩니다 여기서 헤매하게 하면 져요 오히려 쉽게 내주면 안돼요 전오포호 선수 경기력 좋았다가 지금 계속 2대5연수 결승전에서 조금 아쉽게 끝나면 네 네 다시 이어갑니다 군복 좋아요 벽꽃 잘 때려주고 원톤이 카운터 벽꽃 안 돼서 다행입니다 스판키티스 슬버테일 좋고 반응 잘하면 마이크 네 다시 한번 벽이 몰려있어서 빠져나와야돼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 선수 뭔가 할텐데 이걸 한번 막으면 이기거든요 여기서 한번 잘 막는게 좋을 것 같아서 페링을 했어요 따닥 조심해야죠 아 레이자츠 이거는 레이자츠 이거는 막힐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되면 마이크 선수가 또 다시 한번 한세트 가져가면서 4 라운드 스코어 아 세트 스코어 3대1로 앞서갑니다 슬시를 뭐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내는게 마이크 선수 최선입니다 네 약간 적당한 크기의 벽맵이죠 어어 이맵은 뭐 그냥 적당한 그기의 벽맵이고 커스터마이즈는 은 anál젤은 과연 네 오늘엔 standardized 조한데 마지막에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스унд프 선수 은 क也형 쉽게 살아아나서 오오..! 엑 dimensional에 래이자разу werden 안 comentarios 문재인 좀 살아서 오옹 애신스톰을 계속해 놀았죠 방금 공부 볼게요 마지막 안되고 마지막 하단 막히면 이게 막히면 상당히 아픕니다 음성지원하다 개미스만 1억뿔 하지만 다행히 아직 희망 있어요 아직 희망 있거든요 잘 견뎌낼 견옷보고 포기 안 했어요 아직 아! 이번에 슬라이즈를 예상했던 말구 아 말구 선수가 침착하네요 이지를 받아주지 않고 먼저 때려버리네요 서로 슬라이딩을 하는, 슬라이딩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지를 서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로아이 자, 로고 선수 뜻대로 약간 좀 안되지만 그래, 분전하고 있는 모습 좋아요 네, 좀 데미지를 많이 갈까 뭔가 좋고 네, 칼도 터지면서 희망? 네, 몹니다 몹니다 벽까지 몰고 좋아요 때려주고 네, 좋아요 네, 좋아요 어? 콤보 약간 아쉽고 여기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역전 할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끊어보려고 했지만 약간 늦었어요, 판단이 이렇게 되면 아아아아 대역전극이 다시 한 번 나오네요, 오늘 네, 지금 위험하죠 라운드 하나 남았습니다 마이브 선수 우승까지 한 라운드? 정보호 선수 네,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네 약간의 소감상태 어혈착기 풀어주고 서로 신중한 모습 아아아아 실버니를 했는데 점프 스테이터스가 발동이 안됐어요 프레임 모자랐죠 너무 아쉽네요 몸도 조금 안 따르고 있고 지금 마이구 선수 쪽으로 지금 많이 우선으로 있습니다 이러면 노리고 있었죠 와아 이게 이러면은 지금 마이구 선수 우승까지 하지마 여기서 흘러주면서 역전의 발판을 삼나요? 마지막 불씨 가나요? 콤보 잘 때려주고 네, 레지 켜졌고 자, 가요? 마지막 불씨 전화포부 꺼지지 않나요?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양말이 터지면서 마이구 선수가 컨티뉴 컵 시즌 1 1라운드 터널에서 그런lies 엥댁 쁐 엥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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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